안녕하세요. 지리산반디뿌리입니다. 오늘은 곤달비 밭에 왔어요. 자,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곤달비는 곰치보다는 향이 조금 연하답니다. 이렇게 손으로 뚝뚝 지금 한참 연하고 쌈으로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. 이제 엄나무 초기 한 요정도? 요정도 요정도 올라왔어요. 머이가 요정도 잎이 됐는데 지금 얘도 한 요정도 됐는데 이걸 가지고 김치 담아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죠? 국수나물 새 혓바닥처럼 나왔죠? 이럴 때 너무 예뻐요. 엄마랑 같이 올라왔는데 엄마랑 같이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못 올라오시네요. 이제 너무 가팔라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. 먼저 잘 담아서